안녕하세요 수혜복사입니다 저거 오늘은 저번에 저희 앞산에서 사전폭행을 대절해봤는데요 한마리도 못잡고 아쉬워서 이번에는 좀 더 멀리 있는 산에 와봤는데요 그러면 대절에 들어가도 할까? 고! 아 이번엔 나비 쓰시면 좋겠다 이번엔 잡을몽이 행복한데 성춘이잖아! 아주 빠른데? 성춘은 해충이잖아 해충 안녕 개미도 벌떼 않게 조심 개미가 먹이를 옮기고 있는 거 어우 여기도 여기도 지금 개미가 먹이를 옮기고 있어 다 똑같은 먹이인데 근데 정말 개미도 벌떼 않게 조심 오늘 먹힌 기업자비와 사전폭행이다 이 꽃은 또 따라왔네 괜찮게 됐어요 또 따라왔어 또 따라왔어 한 발 씩 개미가 날 벌리는 거 계속 개미가 올라가야 해 안 돼 이제 개미가 끝인 거 같아 미션산성? 남발이 비겁한 남객이 이게 진짜 대박인데 이런 것도 수행 아니야? 민다빈의 집이 갈 텐데 아 민다빈 집이 갈 텐데 잡아냈는데 잡아냈는데 한 대씩 벌려가니 손으로 발견해봐 어 여기있다 물 발사해봐 비교하다 엉덩이에서 뭐가 더 가까워 사람공단을 못잡았지만 오늘 발견한 곤충들입니다 첫번째는 넓었을때 유노들입니다 뭔지 모르겠다 풍뎅이 풍뎅이가 엄청 빠르죠 방알발레 방알발레 그리고 제일 큰 애는 아주 예쁜 방알발레인데 우리나라 보호종으로 정해줬어요 뒤집어넣으면 방알발레 종축을 아주 잘하는 풍뎅입니다 진짜 좋은거 아니야 아빠 사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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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은 자벌레입니다 자벌레 자벌레가 아닌데 대벌레 대벌레입니다 자벌레도 맞았어요 자벌레 정신 못채다가 떨어졌어 자벌레 주님에 으 Judge 잡았어 손을 쳐서 나와 여기 좀 좋은데? 아빠 옆에 또 이상한 애벌레잎 있다 아빠가 촬영하는 거 그거 어딨어? 아니 그게 아니라 끼워서 이렇게 하라고 침발라무에 바르는 거 기억하는데 침발라무에 바르는 거 기억하는데 타고 가는 거 아니야? 짝짝이 하는 건 잡자 발견 짝짝이 잘하고 알바니나 다음번에 또 끊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어떻게 끊어야지? 눈이 띄는 거 아니야? 어? 눈이 띄는 거 아니야 바비를 놔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보여서 하겠다 하나 둘 셋 들어가 들어가 바이바이 아 제발 사람 군덩이 있으면 대박이겠다 그치? 이쪽이잖아 아무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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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늘 잡은 건들 쓸려고 근데 어차피 알지 못하네 생산타까운 바람과 다른 점은 잘 변경을 못하겠는데 웹힌들이 많이 잡았어요 아쉬운 분 있으면 이거 좀 알려주세요 나 꽤 분명한데 줘봐 진짜 멋있다 기럽탑 덕분에 물려면 아프겠다 등 색깔도 엄청 흥해 얼마나 빠른지 알려주겠습니다 고 슛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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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